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델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카카오와 카카오커머스가 어제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결의했습니다. 카카오가 카카오커머스의 지분을 100% 취득한 뒤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며 합병 기일은 9월 1일입니다. 카카오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 커머스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커머스는 선물하기, 쇼핑하기 등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, 앞으로 카카오톡 기반의 관계형 커머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